훌륭한 가창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남성 듀오, 제2심포니가 새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소극적 분위기의 아늑한 공간에서 열린 쇼케이스는 그들의 감성 어린 보이스와 어울려 멋진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방금 저희가 불러드렸던 곡은 저희 데뷔곡입니다. 가슴이 하나라서 첫 번째 앨범이자 첫 번째 쇼케이스 자리인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설레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가실 때까지 자기가 즐겁게 신나게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동안 자신들을 알린 드라마 시티운터, 49일 등의 OST 곡들은 물론 이번 미니앨범 곡들을 라이브로 들려줬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러브콜을 받을 만큼 올해 활발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력파 듀오의 멋진 하모니가 더욱 기대되는 제2심포니의 쇼케이스 현장이었습니다.